여러분 사사기에 대해서는 많이 들으셨죠? 우선 제목을 보면 한자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띄워 주실까요? 제목 보이나요? 예 사사기 이 사자가 무슨 사자입니까? 예 이 사자가 선비 사자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사자는 스승 사자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우리말의 제목이 좀 사실 어색해요 사실 사사기라는 책에 나오는 사사들의 역할은 이 한자대로 이 역할이 아니란 말이에요 대개 뭐합니까? 부수고 싸우고 죄짓고 근데 한자의 느낌이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안 들어온단 말이죠 그래서 이 사사기라는 책은 제목 자체는 원래 성경을 쓸 때는 책 제목이 없어요 그냥 써놓은 거예요 후대에 편의상 구분하는 차원에서 학자들이 붙였는데 영어성경에도 보면 젖지라고 되어 있어요 심판하는 자 뭐 이런 뜻이죠 이 유래는 사실 라틴어 볼게이트 역에서 유래가 되었다 히브리 말로는 이 사사기를 쇼페의 팀이라고 합니다 쇼페의 팀 한번 듣고 지나가도 괜찮아요 우리가 외우둘 일은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사기라는 350년에서 400여간의 이 어두운 역사가 어느 날 갑자기 툭 떨어진 역사가 아니고 역사라는 것은 그럴 수가 없죠 간절된 역사는 없어요 다 맥락이 있고 흘러서 이어지는 역사라는 거죠 그런데 책의 위치를 잘 보시면 무슨 책 다음입니까 여호수아라는 책 다음에 이 기록이 얹어져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책과 여호수아서의 관계를 먼저 조금 볼 필요가 있는데 우선 여호수아서 1장을 좀 보십시다 1장 직접 찾도록 하겠습니다 근처에 있죠 1장 여호수아서 1장 1절 여호수아서 1장 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소중자 우리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러시되 네 여기서 우리가 누가 죽었다고 되어있죠 모세가 죽어요 그리고 성경은 누구를 준비했습니까 예 여호수아를 준비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는 24장에 가면 110세로 죽어요 사사기에는 그 다음에 지도자가 준비되어야 안 돼요 준비가 되질 않아요 사실 엄밀한 의미에서 여호수아까지는 무슨 사회로 보냐면 유목사회로 봅니다 유목사회라는 것은 한 군데 정착해서 머무는 사회가 아니고 이동하고 돌아다닌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는 사실상 왕권이라는 게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왕권이라는 게 필요 없어요 그런데 가난에 들어가서 드디어 이들이 정착을 하면서 뭘 하죠 농경사회로 바뀌어요 유목사회에서 농경사회로 전환이 되는 시기입니다 자 그럼 농경사회에 정말 필요한 건 뭘까요 왕권이 필요해요 이제 정착해서 이 백성들이 커다란 한 공동체를 이루면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농경사회에서 필요한 건 정작 왕권입니다 그런데 왕권이 필요할 때는 왕권을 없애버려요 그리고 이상하게 왕권이 필요 없던 유목사회 시대에는 어떻게 하죠 강력한 지도자들이 항상 왕권을 시행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대표적인 인물이 누굽니까 모세 절대적인 지도자죠 또 두 번째 모세가 죽은 다음에 하나님이 농경사회 직전까지 누구를 절대적인 지도자로 세웠습니까 요수아 이 사람들은 다 사실상 왕이라는 직합은 가지지 않았으나 왕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정작 이제 농경사회로 들어가면서 왕권이 필요할 때는 왕권을 없애요 이 이유는 나름대로 성경적 맥락에서 이런 이유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상과 현실 사이에 중요한 괴리를 드러내기 위한 것이에요 예를 들면 왕권을 없앤다는 것은 사실상 왕이 없다는 말이 아니고 누가 친히 다스리겠다는 시도입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친히 다스리겠다는 이상적 정치 실현을 시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그게 뭘로 끝나죠 실패로 끝납니다 사사기는 실패로 끝나는 것처럼 결말이 그렇게 이어집니다 그러면서 이 사사기는 그 실패로 끝나는 것 같은 암울한 결말의 역사 속에 진짜 희망의 메시지를 담고 싶은 게 이 사사기라는 책의 중요한 흐름이에요 오늘 그 얘기를 좀 구체적으로 하겠는데 여호수아서 23장을 넘어가 보세요 23장 여호수아서 23장 여호수아서 23장 천천히 찾으십시오 여호수아서 23장 몇 절을 보시냐면 14절을 보세요 14절 저랑 몇 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나는 오늘 온 세상이 가는 길로 가려니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모든 사람의 말씀이 하나도 틀리지 아니하고 다 너희에게 응하여 그 중에 하나도 의미 없음을 너희 모든 사람은 마음과 뜻으로 아는 바라 네 여기까지만 읽읍시다 제가 11절부터 읽어드릴 테니까 마저 한번 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 하나님을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서로 왕래하면 확실히 알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의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뭐하리라? 멸하리라 쫓아내지 아니하면 그들이 올무가 되고 덫이 되어서 이 땅에서 너희들이 멸할 것을 이미 여호와가 운명 전에 숨지기 전에 예고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확고하게 예고했어요 그리고 이제 여호와는 떠날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이 백성들을 마지막 고별설교를 위해서 세겜이라는 곳에 불러 모아요 그게 24장인데 24장을 좀 보십시다 여호와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들의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부름해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선지라 시작 이스라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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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하시기를 예측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조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네 우선 여호와의 마지막 고별설교의 내용을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 것은 여호와가 죽기 전에 고별설교 속에 아주 중요한 이스라엘의 역사에 드러내고 쉽지 않은 사실 하나를 밝히고 숨을 거둡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2절을 잘 보세요 여호와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예측에 너희 조상들 자 그러면 앞을 잠깐 보실까요 너희 조상들 할 때 복수를 썼어요 그러면 이스라엘의 조상들을 얘기할 때는 누구 때부터 얘기하는 겁니까 아브라함까지를 포함하는 거예요 근데 그 아브라함의 이력이 전력이 세상의 여호와의 고별설교 속에 드러납니다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울의 아버지 데라가 여기에는 아브라함까지를 다 내포하는 의미예요 강 저쪽에 거주하여 뭐를 섬겼으나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우리는 아브라함은 무슨 조상이죠 믿음의 조상이에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아브라함이 왜 믿음의 조상이냐 했을 때 이렇게 설명을 분명히 드렸었어요 믿음이 좋아서 믿음의 조상이 아니고 믿음이 얼마나 하나님 홀로 구원하시는 전적인 강권적인 은혜인가를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인물이 누구란 말입니까 아브라함이라는 말이에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상 섬기던 우상 숭배하던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메소포타미아에 살 때 불러내세요 그 기록은 사도행전 7장에 스대반의 설교 속에서 나와있죠 불러내요 그리고 그를 이제 눈을 열게 해서 죽음의 구덩이에서 건져서 한걸음 한걸음 걸음마시켜 믿음의 조상을 만드는 거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믿음의 조상할 때는 인간 아브라함이 믿음이 좋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인간의 대표는 아브라함이에요 이런 영적인 불모제와 같은 아브라함을 어떻게 건져내시고 어떻게 믿음의 설득을 해나가시는가 그거를 가장 압축적으로 잘 담아낸 인물이 아브라함이라는 의미에서 믿음의 조상이라는 말이에요 근데 이가 여기 보니까 강 저쪽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강을 건너온 사람이란 말이에요 히브류라는 말이 강을 건넌 사람들이란 뜻입니다 거기서 유래된 민족의 이름이 히브리 민족 히브리인 이런 의미에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드디어 3절을 보시면 5절 다 같이 시작 내가 모세와 아론을 보내었고 또 애굽에 재앙을 내렸나니 곧 내가 그들 가운데 행한 것과 같고 그 위에 너희를 인도하여 내었노라 네 시간이 없어서 다 잃지 못하지 13절까지 제일 많이 등장하는 표현이 하나 눈에 띕니까 안 띕니까 띄죠 무슨 무슨 단어예요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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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지금 요호수하의 입을 빌려서 이 모든 이끄심과 구원의 길고 먼 험했던 과정을 누가 하셨는가를 이 표현으로 압축하는 거예요 내가 했다 사람의 어떤 조건이나 환경이나 역사가 이루어낸 결과물이 아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얘기에요 그러면서 여기서 재미있는 딜을 하나 인제 합니다 자 이제 설교가 다 마쳐지고 14절부터 보시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애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 조상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성기라 15절 시작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무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자 여호수하가 죽기 전에 백성들을 세김에 모아놓고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쭉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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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전적으로 선포한 다음에 뜬금없는 제안을 지금 하는 겁니다 오늘날 택해라 뭘 택하냐 하면 나는 곧 떠난다 이제 너희는 어떻게 하겠냐 하나님을 섬길래 내 조상들이 실수했던 우상들을 섬길래 선택을 해라 그러면 야 굉장히 하나님이 자율적이시다 그렇게 들리십니까 여기 선택하라는 말은 선택하라는 말이 아니죠 우리 어머니들이 자녀들을 이제 키우면서 그런 역설적 표현을 종종 하는게 아니라 거의 매일 하죠 너 공부하든지 말든지 네 마음대로 해 그러면 정말 엄마가 이제부턴 너에게 자유를 주겠다 그러니 네가 공부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 택하도록 하라 그 얘기에요 그 얘기로 알아들으면 얘가 아직 정신이 들라나 이죠 You have no choice 라는 말이죠 네게는 선택권이 없다 이거는 하나의 역설적인 강조법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택할 것인지 안 택할 것인지를 선택해야 할 문제는 아니죠 이거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호수아가 굉장히 강렬한 의지를 담아서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백성의 반응을 한번 볼까요 백성 16절 다 같이 시작 백성이 대답하여 이를 돼 우리가 결단코 여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성비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국당 종대였던 집으로 올라가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18절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암보리족석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성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니라 자 이 대답으로만 보면 몇 점짜리 대답이에요? 백점 백점짜리 대답이에요 그러면 저 같으면 드디어 이 사람들이 정신을 차렸구나 대답을 들어보니까 백점짜리 대답이다 이랬을 텐데 19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수하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성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여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 하실 것입니다 웬일입니까? 겨우 정신 차려가지고 백점짜리 대답을 했는데 너희는 안 돼 누구보다도 내가 너희 속을 아는데 너 한두 번 이렇게 엄마한테 빌었어? 지금 열 번째야 지금 이런 느낌이죠 뭔가 지도자인 여호수하와 하나님을 대리한 지도자와 백성들 사이에는 엇박자가 지금 나고 있어요 그럼 결과가 어떻게 됐나 한번 볼까요? 20절 시작 시작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하니 백성이 여호수하에게 말하되 아니니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하는지라 시작 여호수하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택하고 그를 섬기리라 하였으니 스스로 정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쟁인이 되었나이다 하더라 여호수하가 이르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하니 다 같이 시작 백성이 여호수하에게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다 하는지라 그날에 여호수하가 세겜에서 백성과 더불어 언약을 맺고 그들을 위하여 윤례와 법도를 제정하였더라 29절 다 같이 시작 이를 위해 여호와의 종 문야들 여호수하가 110세의 죽음이 네 이렇게 언약을 맺고 세겜에서 여호수하는 110세를 일기로 생을 정리합니다 그러면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수하가 준비되었듯이 여호수하가 죽은 후에 누가 준비되어야 됩니까 그 다음 지도자가 준비가 돼야 되는데 바로 무슨 시대로 기록이 되죠 사사시대로 기록이 된단 말이에요 지도자가 없어지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정작 이제 농경사회로 들어간단 말이죠 그런데 농경사회는 유목 생활을 할 때보다 더 강력한 왕권이 필요해서 정치 경제 문화 국방에 걸친 모든 백성들의 삶에 평안과 경제적인 문제를 책임져야 되는 지도자가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지도자를 준비하지 않고 사사시대로 접어듭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사사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사라는 것은 상시 지도자가 아니에요 이때는 열두 지파가 느슨한 연합조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견고한 국가적 시스템이 서로 얽혀져서 한 공동체를 공고히 꾸려나가던 때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느슨한 연합조직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한 지도자가 상시 지도자가 돼도 이 나라가 들똥말똥한데 상시 지도자를 없애요 유목생활 때는 모세 여호수아 뭐 이름만 들어도 쩡한 지도자들이 강력한 리더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사사라는 것은 일이 일어날 때 이름만 역사의 전면에 등장해서 문제를 해결하고 주로 말씀을 가르치는 역할보다는 오히려 전쟁에 앞장서서 그 위기를 극복해주고 하나님의 역할을 심부름하는 그런 인물로 사사기에 등장을 합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제 서론 시간이니까 그 이야기를 좀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호수아라는 책과의 역사적 맥락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마치고 그러면 이 사사기라는 책은 언제 썼을까 그리고 저자는 누굴까 일단 저자는 몰라요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유대 라비들이 사무엘이 쓰지 않았겠는가 추측을 하는데 그것은 조금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주장입니다 왜냐하면 사사기 자체가 사사 이후에 기록되었기 때문에 사무엘이라는 인물은 초기에 등장하면서 이미 그때 나이가 많이 먹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역사를 이렇게 세밀하게 필체를 담아서 쓰기에는 상당히 논리적으로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사기 저자에 대해서는 우리가 가장 확실한 정답은 모른다 그게 이제 정답인데 문제는 언제 쓰여졌는가 언제 쓰여졌는가 성경을 한군데 우리가 보면 사사기 1장 1절을 좀 보십시다 사사기 1장 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소와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성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난족석과 싸우리이까 그 다음에 2장 8절로 넘어갑니다 2장 8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의 종 누네 아들 요소와가 110세의 죽음에 예 자 이런 표현들이 사실은 이 사사기는 사사시대에 쓰여졌다기 보다는 내용은 사사시대의 내용을 담고 있지만 사사시대에 쓰여진 것이 아니라 왕정시대에 쓰여졌다는 추측이 정확합니다 왜냐하면 사사기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주 문장이 있어요 유명한 문장이죠 뭘로 기억하고 있습니까 그때의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때의 이스라엘에 왕이 없다라는 표현은 사사시대에 맞는 표현입니까 왕정시대에 맞는 표현입니까 그렇죠 오히려 왕정시대에 맞는 표현입니다 왕정시대를 접어들면서 그 왕정에 대한 개념과 이해가 있었기 때문에 앞서 역사를 기록할 때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다 이런 표현이 자연스러운 것이죠 그래서 이 사사기는 왕정시대를 시작하면서 쓰여진 책이다 정도로 이해를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본격적으로 주제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주제 세 번째 주제와 내용인데 주제와 내용은 잘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에 배교가 가장 큽니다 자 그 배교에 대해서 일찍이 하나님께서 신명기 7장에 보면 이런 예언을 하셨어요 자막으로 좀 읽읍시다 자막을 좀 띄워주세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네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네 앞에서 여러 민족 핫족속 기르가스족속 아모리족속 가난족속 브리스족속 희위족속 여부스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일곱족속 쫓아내실 때에 시작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오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다음 절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네 딸들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오 그들의 딸도 네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시작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숨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5절 같이 봅니다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러하니 그들의 재단을 헐며 주상을 깨트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조각한 우상들을 불사를 것이니라 5절을 잘 보세요 앞서 그렇게 어쩌면 가혹 할이 많지 불쌍히 여기지도 말고 멸하고 혼인도 금하고 모든 목적지가 무엇 때문입니까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러하니 그들의 재단을 헐며 주상을 깨트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조각한 우상들을 불사를 것이니라 뭡니까 우상 숭배에 대한 경고에요 그런데 그것이 가장 찬란하게 꽃피었던 시대가 사삭입니다 그들은 배교를 해요 여기에는 이 생활 환경의 변화에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유목 생활을 할 때는 여기저기 이동을 해야 되고 돌아다니다 보니까 이런 경우가 사실은 불가능했어요 강력한 통치자와 왕권을 가진 지도자에 위해서 이 공동체가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가난한 땅에 척 들어가서 삶의 환경이 확 바뀝니다 농경사회로 바뀌었어요 그런데 농경사회에서는 일단 천연적인 조건이 맞아야 돼요 하늘에서 비가 와야 돼요 햇빛이 적절히 쪼여져야 됩니다 이런 여러 가지 자연적인 환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서 못된 것을 답습하냐면 이미 그 땅에 농경사회를 이루어 살던 그래서 나름대로 그 땅에 일곱 족속들이 섬기던 신들을 배경으로 그걸 답습하는 거예요 아 이 비를 내리는 이 신이 따로 있구나 아 땅의 신이 따로 있구나 풍요의 신이 따로 있구나 이거를 생산을 하고 결실을 하고 열매를 내야 되니까 그 원주민들한테 배워가는 겁니다 그걸 하나님이 경계한 거예요 그런데 사실 비를 누가 주시고 열매를 누가 맺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시거든요 지난 주일 저녁에도 이런 말씀을 드렸었어요 세상 사람들은 그냥 밥이 자기 입에 그냥 들어가는 줄 알아요 뭐 때가 돼서 농부들이 결실을 하면 그 열매들이 우리 입에 밥으로 들어가는 줄 알아요 이치적으로는 그 사람들의 합리적인 이해가 맞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어떻게 이해하죠 아니다 이건 하나님이 햇빛을 주셨고 하나님이 잘하게 하셨고 하나님이 결실을 주신 거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예 이 이해가 우리의 삶의 구석 몇 가지 누구의 통치로 자리잡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통치로 자리잡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하는 것도 사실은 그런 고백적 차원입니다 우리가 11조를 왜 하죠 수입의 10분의 1을 내야 되니까 11조를 하는 게 아니고 열의 첫 것 첫 것 천치라는 것은 전부라는 개념이 담아져 있죠 이 전부는 주께서 나로 건강을 주셨고 근데 그게 실제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가나안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이 왕심과 하나님이 참된 사사이심을 가장 실현하고 배우는 공간으로써 가나안의 삶을 살질 못하고 그 땅에 이미 자리잡고 있던 이런 우상숭배의 문화를 배우면서 하나님의 신앙과 섞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토록 경계했던 게 뭐냐면 우상숭배에요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이라고 아까 요소하사에서 질투하시는 하나님 질투 질투의 의미가 뭐죠 나만 바라봐 그 뜻이에요 나만 바라봐야 된다 하나님은 굉장히 지독하세요 그런 고백의 영역에서는 절대 부하주거나 양보하는 적이 없어요 가혹할 만치 나만 사랑하고 나만 바라봐 이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여래의 속성입니다 역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속성이기도 해요 우리는 그분 것입니다 이게 우리 전생에 걸쳐서 풀어내줘야 될 순종의 현장이고 동목입니다 가난은 그걸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이라는 것은 천국의 모형이나 상징이 아니고 하나님의 통치와 그리스도 안에서의 순종을 확인해 나가고 목격해 나가고 훈련해 나가는 곳이 가난의 삶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배교를 합니다 자 근데 이 배교가 어떤 패턴을 갖고 있는가 하면 재미있어요 이 배교는 일관성을 갖고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반복이 돼요 그리고 세 번째는 모두가 반복이 되면 사실 다 X대 무한대를 향해서 상승 곡선을 갖는 것이 정설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의 배교는 일관성이 있고 반복이 되면서 하향 곡선을 거려요 하향성 하향성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사사기에 등장하는 모든 사사들이 점점 망하는 길로 갑니다 그러니까 사사기 책은 점점 하향성을 향해서 내려가고 있어요 나중에는 아주 밑바닥까지 보이죠 나중에 이제 설명하겠지만 설명하겠지만 사사기 글에서 두 개의 서론과 두 개의 결론으로 장르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얘기는 결론 부분 쯤 가서 다룰 텐데 이렇게 배교는 배교는 일관성을 가지고 반복이 되고 그 배교는 상승선을 갖는 게 아니라 하향성을 가지고 점점 나빠져요 악해져요 여기에도 하나님의 깊은 그분만이 담고 있는 섭리가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인류의 마음 속에 참된 진짜 왕 진짜 사사는 누구인가 이거를 목마르게 하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은 결국은 모든 백성들의 시선이 자기를 향하도록 하는 것이 오실 그리스도를 향하도록 하는 것이 그분의 지배한 고집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책은요 하나님의 고집 덩어리에요 전부다 대단하세요 어떤 때는요 사사기도 그게 나옵니다 우리가 회개를 안 했는데도 구원하시고 일단 일단 살려놓고 그 다음에 패기 시작하세요 이 표현이 정확할 겁니다 일단 건져놔요 회개 안해요 얼마나 악한지 그래서 그거를 보통 공리적 관점이라고 그러는데 공리적 관점이라는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그 시대가 그랬어요 마이클 셀던이 지은 정의란 무엇인가 라는 책 챕터 1에 보면 이 공리주의가 나옵니다 공리주의 공리주의라는 것은 최대의 사람들이 최대의 행복을 추구하는 걸 가장 시대의 선으로 삼는 걸 얘기합니다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거기 이제 그림이 나오는데 기차가 전력을 향해서 막 플랫 홈을 향해 달려오고 있는데 기차가 진입하려는 방향에는 네 사람이 누워 있어요 그대로 가면 네 사람이 죽는 거예요 그런데 기어를 변속해서 이쪽으로 틀면 여기에는 한 사람이 작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때 기관사는 결정을 해야 돼요 계속 가던 길로 가면 네 사람은 죽어요 그러면 네 사람을 살리는 게 맞냐 한 사람을 살리는 게 맞냐 했을 때 네 사람의 목숨을 위해서 한 사람을 희생해도 된다는 가치관 최대의 행복을 위해서 윤리와 행동양식이 기초가 되는 이걸 보통 우리가 공리주의라고 그러는데 사사시대가 그런 물량적 물집적 사고에 전부 물들어 있어서 하나님과의 일대일의 관계는 전부 사라지고 다수결의 원리 그게 또 다른 표현으로는 사람들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다수결로 하는데 그것은 하나의 방법이에요 진짜 우리가 회의를 한다는 것은 뭐냐 당회를 한다 재직회를 한다 물론 어떤 의사결정을 할 때는 우리가 편의상 다수결로 합니다 그러나 다수가 원하기 때문이기 보다는 그 방식을 통해서 우리가 결국 진짜 중요한 목적지는 하나님의 뜻을 묻는 거지 다수의 다수의 뜻을 따르는 게 아니에요 자 오늘 뭐 그 얘기가 주제가 아니니까 그건 비껴 가십시다 문제는 네 번째 네 번째 네 번째 영원한 언약의 세 가지 측면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방금 전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배교한다 그 배교는 반복된다 그리고 그 반복되는 흐름을 통해서 점점 이스라엘 공동체는 지도력도 나빠지고 사회도 나빠져요 끝 모를 때까지 추락을 합니다 나중에 저 끝에 가면은 레위지파에 레위가 처벌을 드린 사실이 드러나는데 그 더 심각한 것은 그 첩을 찾으러 또 가요 근데 그 첩이 남의 집 문 앞에서 열두 조각이 나는 융간을 당하고 열두 조각이 나는 아주 처참한 기록이 그래서 이 사사기는 19금 이야기에요 사실은 청소년들은 읽을 수 없는 아주 적나라한 인간의 더러움과 치부가 마지막에 소개됩니다 그렇게 악해져요 그리고 기부원 족속이 얼마나 악한지 소동과 고무라를 방불하는 악을 성경상에 드러내죠 그런데 그런 흐름에 하나님의 반응이 무척 놀라워요 첫째는 그럼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을 한 번도 흔들리지 않아요 하나님도 일관되세요 너희가 시공창에서 놀든 말든 나는 너를 사랑한다 하나님의 언약도 놀라워요 일관성이 있어요 그리고 잘못하면 끄집어내가지고 또 매를 댑니다 그런데 이 징계가 사실은 뭐의 또 다른 표현이죠? 사랑의 또 다른 표현이란 말이에요 아예 포기할 것 같으면 뭐 귀찮게 불러내서 또 때리고 험한 과정을 피착 겪게 합니까? 제일 그래서 무서운 게 로마서 1, 2장에 나오는 것처럼 유기 버려두는 거예요 그게 사실은 제일 무서워요 가끔 섬뜩한 시대의 징조를 보는데 그게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 버려두는 거예요 죄를 짓는 대로 버려두고 그냥 망가지는 대로 버려두는 거예요 그게 사람을 놔버리는 거죠 그게 얼마나 무서워요? 그리고 세 번째는 그 악을 진멸치 않도록 그 악하게 구는 자기 백성들을 진멸치 않도록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사사가 사라지면 또 다른 사사를 세우고 사사가 사라지면 또 다른 사사를 세우고 사사를 세웁니다 그 반복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악착같이 드러내세요 자 그런데 문제는 사사기 2장 11절을 좀 보십시다 2장 11절 몇 절만 저랑 교독을 하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12절 시작 예국당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루스를 섬겼으므로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력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력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시네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자 여기까지만 읽읍시다 이제 시간이 거의 다 됐으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사사기를 쭉 마지막 장까지 공부하다 보면 아주 무서운 패턴 하나를 발견합니다 그 패턴이 뭐냐 하면 이거예요 아까 반복하고도 맞물리는 내용인데 잘못해요 하나님이 또 때려요 그럼 뭐 할까요? 회개해요 그럼 하나님이 또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서 조금 숨 쉴만 하면 이들이 여전히 또 죄를 지어요 불러서 또 때려요 그러면 막 죽겠다고 살려달라고 빌어요 그럼 하나님이 또 용서하세요 이게 반복이 되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살포시 눈에 띄냐면 이들의 회개가 기계적이 돼요 기계적이라는 말이 얼마나 무서운 말이냐 하면 아 어쨌든 아무리 잘못해도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네 이게 의식 속에서 어떤 시스템으로 남냐 하면 기계적인 시스템으로 남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식이 이렇게 변합니다 뭐 아무리 잘못해도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하시는 분 이게 뭐가 되죠? 공식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회개하면 구원합니까?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가 우선입니까? 예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가 우선이에요 회개가 절대적 조건이 아니에요 이 말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회개도 필요 없네 실제 성경에는 회개가 전제되지 않았는데도 하나님이 고치시고 하나님이 용서하실 때가 있어요 그 이유는 회개가 필요 없어서가 아니라 너희들의 그 기계적 회개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는 것을 오히려 설명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사사기에서 가장 일장서부터 두드러지는 무시무시한 현상 하나는 그들의 회개가 기계적 회개가 됐다는 거예요 기계적 회개라 하면 그 회개 자체가 용서의 근거가 된다고 이해를 갖는 태도입니다 그게 아니라 진짜 회개는 뭐죠? 참되신 하나님을 참된 마음으로 경외하는 게 회개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참된 경외 없이 뭐 하는 거죠? 기계적으로 회개하는 거예요 그게 뭘로 나타납니까? 이제 다음 시간부터 볼 내용이지만 눈물과 통곡과 울음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울면 회개하는 거예요 이것은 유사 회개 가짜 회개죠 기독교에 가짜 회개가 많아요 굉장히 많습니다 참된 회개가 과연 얼마나 될까 의구심이 갈 때가 많아요 기계적 회개죠 자기가 하나님 앞에 그냥 쏟아낸 것으로 용서를 받은 것처럼 합리화하는 회개 서부터 이런 기계적 회개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하나님이 사실 삼성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예죠 회개 안 해요 끝까지 참된 회개가 없어요 삼성은 그런데도 그를 그냥 회복하십니다 그 이유는 회개가 필요 없어서가 아니라 회개가 절대적인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극률하심과 차비가 우선적 가치라는 얘기를 그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회개해야죠 그 은혜를 정말 제대로 안다면 우리가 참된 회개를 안 할 수가 없죠 사사기를 배우는 내내 우리 성도들이 이 암울한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희망을 던져주고 우리는 일관되게 죄짓는 반복의 하향적 역사를 여기서 끝내고 어떻게 참되신 하나님을 경애하며 우리 생의 질문들 앞에 해답을 찾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고 또 풍성해지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오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 어? 어?